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 봤는데요 아이디어를 현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? 만약 여러분이 레모네이드 카페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몇 개의 레모네이드가 팔릴지 예측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? 온도와 판매 개수와 같은 개념을 데이터로 표현해야 됩니다 데이터 자체는 현실이 아니죠 하지만 현실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다면 컴퓨터의 엄청난 힘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무한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작은 세포 하나도 그 세포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주예요 세포부터 은하까지 무수히 많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잡한 현실에서 관심사만 뽑아서 단순한 데이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을 데이터화 할 수 있다면 복잡한 현실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통찰을 단순해진 데이터로부터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데이터 산업입니다 데이터 산업은 크게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공학으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만들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에 비유한다면 작가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공학은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책에 비유한다면 종이를 또 연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책을 잘 출판하고 정리정돈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런 일들과 비슷합니다 즉 데이터 과학이 데이터 자체를 다룬다면 데이터 공학은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도와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공학은 정신과 육체 관계와 비슷해요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공학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기대되시죠? 출발합시다